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태양광기사 2021년 제4회 4과목 태양광발전 운영의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문제입니다.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계측에 사용되는 기기 중에 검출된 데이터를 컴퓨터 및 먼 거리에 설치된 표시장치에 전송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장치라고 물었는데요. 검출기는 검출하는 것이 되겠고 2번 연산장치는 연산하는 장치 3번 기역장치 먼 거리에 보내려고 하면 신호를 변환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요구하는 답은 4번 신호변환장치가 되겠습니다. 신호변환기 되겠습니다. 해설에 보면 검출기와 신호변환기 그리고 연산장치 기역장치 표시장치 그리고 시스템 구성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찬찬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소형 태양광발전용 인버터에 따라 3상 독립형 인버터의 경우에 부하 불평형 시험 시 정적 용량에 해당하는 부하를 연결한 후 U상, V상, W상 중 한 상의 부하를 0으로 조정한 후에 몇 분 동안 운전해야 되는가? 라고 물었는데요. 30분이죠? 30분 동안 운전한다. 그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그래서 불평형 시험은 30분 동안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는 지붕공사 안전보건 작업 기술 지침에 따라 지붕경사가 20도 이상인 경우에는 지붕작업 발판의 설치 기준으로 오른 것은 작업 발판 길이가 1m 이상이어야 한다. 틀렸습니다. 2번, 작업 발판 폭은 100mm 이상이어야 한다. 틀렸습니다. 3번, 미끄러워지는 것과 옆으로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구조에 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4번, 작업자 및 자재 등을 제외한 하중에 충분히 견뎌지 수 있는 구조에 한다. 작업자 및 자재를 포함한 하중에 견뎌지 수 있는 구조에 해야 되겠죠. 작업 발판의 길이는 3m 이상이어야 되겠고, 작업 발판 폭은 300mm 이상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요구한 나무 3번, 미끄러워지는 것과 옆으로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는 구조에 한다고 되겠습니다. 지붕경사 20도 이상일 때 지붕작업 발판에 다음날까지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태양광 발전용 변압기의 전기점검 내용으로 틀린 것은 변압기의 전기점검 내용입니다. 1번 유명계 온도계 파손 여부 맞고요. 2번 부싱 등의 균열 파손 변형 여부 맞는 얘기죠. 3번 퓨즈통 애자 등의 균열 변형 여부 변압기의 전기점검을 하는데 퓨즈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3번이 되겠고, 4번 보시면 건식형의 경우 코일, 절연물의 과일에 의한 손상 여부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64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변압기 전기점검 외부일반에 대해서 해석을 해놨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문제입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 점검 시 비치해야 하는 전기 안전 관리 장비가 아닌 것은 전기 안전 관리 장비가 아닌 것입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 점검 시 비치해야 하는 전기 안전 관리 장비가 아닌 것은 1번 측량계 아니죠? 2번 멀티미터나 크램프미터 적외선 온도 측정기는 있어야 되지만 측량계는 전기 안전 관리 장비가 아닙니다. 다 상식으로 아실 것 같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 점검 계획 시에 고려하는 상황으로 오른 것은 맞는 것을 찾는 겁니다. 1번 신선 설비는 고장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점검 유기를 단축한다. 틀렸죠? 고장 확률이 낮기 때문에 점검 유기를 좀 길게 잡아도 되겠죠. 2번 중요한 설비와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설비를 구분하여 반영하였다. 맞는 얘기 같습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3번 고장 이력을 검토해서 고장이 빈번한 기기는 점검 계획에서 제외한다. 틀렸죠? 4번 기기 부하 상태를 확인해서 저부하 상태의 설비는 점검 주기를 단축한다. 점검 주기를 좀 늘릴 수 있겠죠. 여기서 답은 2번 중요한 설비와 비교적 중요한 설비를 구분하여 반영했다.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66번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